슬레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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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하면서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막은 슬레이어 쪽이 일단 몰아붙이고 있어요 순식간에 구석으로 회축! 맞봉! HS 파생인데 카이가 잘 점프 P로 선했습니다 위치를 저렇게 바꿔주는게 되게 중요해요 이 게임은 어떤 캐릭이든 구석에 몰면 할게 되게 많기 때문에 반격을 처음에 못하더라도 일단 화면 중앙을 계속 점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유리하게 수강할 수 있어요 버스트에서 아 직하영 댄디로 스턴 차지를 때리고 마무리를 시킬 수 있나? 아 댄디 파벙이 안 닿았는데 후리기로 1라운드를 마무리하는 머티님 슬레 2라운드는 개막 압 대시 서로 무리한 개막을 안하는 것 같아요 댄디 S에서 정대시 콤 실패 하지만 잡기 회축으로 가드시키고 구석에서 어떻게 율리를 하느냐 아 그리드로 반격 좋아요 카이턴 중앙으로 잘 나갔어요 맞방으로 슬레가 접근하고 어 댄디 스텝을 아베이츠스로 반격했는데 뒤에 콤보가 실패해서 영혼의 날개를 맞고 거의 빈사 상황인 카이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회축 파벙 안 닿죠 그리드를 맞췄는데 추가타 들어가지 않고 슬레이턴 아 잘 쳐겠어요 스턴 디퍼로 위기탈출 아 콤보 실패 아 콤보가 약간 아쉽네요 아 리액트 리액트 두 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